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강미철입니다. 구워모의고사 보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저랑 같이 총평 확인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커트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밤톨이 좀 커트를 했는데 일단 화면에 제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도 우스꽝스럽게 나와도 참고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등급컷,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지만 19학년도 9월모의고사 1컷 97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2컷이 92점 정도였고 22학년도 9월모의고사 1컷은 엄매화작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96에서 98점 사이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것과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컷을 96에서 98 사이에서 잡아야 될 것 같고 2컷도 90점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한 92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방구석에서 풀었으니까 함부로 쉬었다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번 시험은 정말로 쉬웠죠.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실제로 쉬었던 시험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학년도 9월 모의고사 때는 제가 인강을 안 했었을 때고 그리고 22학년도 9월 모의고사는 사실 제가 이때 인강 대비했 때라서 이 당시 제가 라이브를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이런 난이도로 라이브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굉장히 다 당황스러운데 애들이 들을 게 없어서 끄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험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언급보다는 마지막에 가서 하반기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수강생이라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될까 그런 얘기들 조언 위주로 또 화면을 짜왔으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모의고사와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 정부의 슬로건이 뭐죠?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대신에 의대 가고 싶다는 애들이 많으니까 변별력은 갖추자. 그러면 킬러 문항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 그들이 예시를 뭘로 들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22학년도 수능에서 나왔었던 어떤 과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이라든지 과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라든지 제 느낌에는 24학년도 수능에 어떤 또 고난도 문항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일부 그리고 23학년도 수능에 정답률 10%대짜리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6월 모의고사는 소개의 목적을 다소한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진입장벽을 느끼는 지문이라든지 문항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못 풀겠다 싶은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봐야죠. 하지만 1컷 그 전 시험과 비슷하게 84점 정도로 형성되면서 충분히 변별력을 갖췄죠. 그래서 제 느낌에는 9월 모의고사에 이런 형태로 수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별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과목을 비정상적으로 좀 어렵게 내려나?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9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원점수에 그렇게 취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다시 진화를 할 거고 변별력을 갖춘 문항들로 어느 정도는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 킬러 문항은 당연히 없었고요. 킬러 문항은 없되 변별력을 갖추면 됐지만 그러진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성공적인 시험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 첫 번째 이 시험이 낯이 익으면 그렇죠? 변별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의 어떤 틀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했다. 물론 이 출제위원들 여러분 직업이 출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직업이 교수님이다 보니까 자기 어떤 생업을 위한 활동이 따로 있고 단기간에 모여서 시험을 내는 거다 보니까 매번 신유형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당연히 있죠.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너무 평가원의 전용스러움에 기초한 시험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기조, 트렌드 그대로 답습한 느낌이기 때문에 아, 글쎄요. 그렇게 좀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봤던 게 나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있는 소재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그런데 정말로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소설은 6월 모의고사에 이어서 9월 모의고사에도 EBS 수능특강에 있는 대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심지어요. 수능특강은 바보시면 알겠지만 중략 전후에 끊는 타이밍까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연계가 실질적으로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1컷은 높게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역별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진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인데요. 고전시기가가 조금 긴 경우가 있죠. 좀 길었어도 6월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것처럼 EBS 대목, EBS 외 부분이 아니라 대목을 그대로 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현대소설은 몇만 자 다 되잖아요. 사실 대목까지 적중하기는 쉽지 않으나 EBS 대목을 계속 그대로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좀 신경 써서 하반기에 꼭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풀면서 내용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지문 중 한 지문만큼은 그래도 EBS 내용에 있는 대목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또 수능 때 똑같이 그럴지 안 그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6월과 9월에 기조 그대로 간다면 또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 현대소설, 고전소설 모두 EBS 대목을 확인하면서 전체 줄거리를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의 트렌드는 퇴보했다고 보면 돼요. 19학년도까지의 문학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주제만 파악하면 돼요. 문학에서 주제는 뭐예요? 정서태도, 반응태도, 갈등관계 파악하는 거죠. 그 정도 감각이면 충분히 4세트를 다 풀 수 있다는 거. 요즘 문학이 22학년도를 기점으로 왜 어려웠습니까? 마치 아까는 비문학처럼 세부 내용 일치 그 내용 확인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런 문학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서 문학을 잘 푼 친구들은 너무 기고만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실제로 6월 모의고사와 트렌드도 비슷하고 난이도도 비슷한 시험이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점수가 오른 게 진짜로 실력이 오른 거죠. 근데 이거는 시험 자체가 약간 퇴보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찐으로 실력이 올랐다라고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과거로 돌아간 느낌 너무나 평이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왜냐하면 못 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시간도 확 단축될 수 있는 구성이고 EBS 내용 그대로니까 알고 풀 수도 있고 실제로 문제가 그럼 어렵기라도 하면 변별이 될 텐데 문제까지 쉬웠기 때문에 뭘 확인하고 싶은 시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매우 평이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촬영한 이래로 처음으로 한 화면에 내 지문을 다 담았어요. 따로 개별적으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고전소설. 모든 고전소설이 다 그렇습니다만 대화 중심으로 내용 일치거리를 잘 준비하셔야 되니까 발화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과로 속에 조금 아끼겠죠? 평을 좀 해놨죠. 보기에도 충분히 소개를 해놨는데 어찌 됐건 그 짧은 평까지 챙기면서 독해했으면 충분히 읽을 거리는 다 읽은 거죠. 어려운 문제는 다른 게 없었고요. 현대시와 수필에서는 낯선 시가 있더라도 보기와 매칭시키면서 연결을 하면서 아 이런 주제개권이 하고 읽으시면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보고 또 역시 한 지문 정도는 EBS에서 연기하고 있죠. 그거는 내용을 좀 알고 읽었어야 했다고 보고요. 살짝 긴 편이죠. EBS에서 연기한 게 좀 알고 읽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읽지 않았을까. 수필은 주제나 어떤 패턴 자체가 즉 이 편집점 자체가 6월 모의고사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비나 변화의 코드는 문학에서 중요한 거 아시죠? 대비의 코드와 함께 어떤 건전한 주제의식이죠. 아 내가 뭔가를 깨닫게 되었다. 성찰 깨달음이 대표적인 수필의 주제잖아요. 그게 또다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소설에서 그나마 31번 정도가 조금 문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갈등관계 파악과 더불어 민도식의 복합적인 내면 심리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질문이고요. 제가 슬래시로 끊어놨는데 이 갈등관계와 내면 심리 자체가 범주상 무관하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기초해서 문제를 접근했다면 좀 어땠을까. 고선시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빈출 주제에 그냥 뻔한 구성이고 정말 문제가 퇴보됐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평이했습니다. 너무나 평이했고 아 정철 시조가 나왔네 하고 그래 관동별곡은 이 기회에 제끼자 하는 마음 먹은 친구들 분명히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분명히 여기다가 언급을 해놨어요. 1, 3학년도니까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시절이나 거의 초딩 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때 6월 모의고사에 3인곡이 나오고 수능에 성산별곡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철급이면 또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꺼진 볼도 다시 보자라는 느낌으로 관동별곡에 거르지 마시고 차라리 오늘 같은 날 해버려. 뭔가 이제 공부 아닌 공부 느낌으로 빠르게 좀 해달라는 거지.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얘기할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 내용이 일치 그런 문제 고급스러운 문제가 나오면 최근 기출들이랑 딱 묶어가지고 뭔가 정리한 느낌도 들 텐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럼 독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도 얘는 지문마다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볼게요. 법 지문 제가 최근에 이간 모의고사 진행할 때도 그렇고 세기본에서 법 지문 총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좀 해두면서 지문을 독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그간의 법 지문에서 중요했던 지점들이 여전히 그대로 중요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평가원스러운 지문답게 법 지문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행동 영역 그대로가 또 필요했었던 지문들이거든요. 당연히 케이스블리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추천 보증.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렇게 나뉘거든요. 수업 때 맨날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경우 나누면 이러할 때 1번 저러할 때 2번 나눠서 끊어서 봐둬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바로 답으로 나오던데 그 다음에 성립의 예외사항 맨날 수업 때 판사하는 것들이죠. 성립요건 넘버링 해주고 케이스블리 정확하게 똑같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외사항, 특수사항 정확하게 조건 확인해두고 늘 그대로 중요했던 건 중요했던 거고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오히려 4번하고 6번이 너무 뻔한 느낌이어가지고 5번 같은 거에서 오히려 오답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애들이 꼼꼼하게 꾹꾹 누르면서 안 읽기 때문에 이거 밑줄, 니은 자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약간 확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5번이 오답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오답률이 높고 낮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 비슷비슷하게 쉬웠기 때문에 아무튼 지문의 특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기수 지문 어땠어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의 과학 지문에 비해서 훨씬 평이해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조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순서 단계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로 읽힐 수 있는 지문이 돼버렸다는 거 그리고 늘 그렇죠. 대상을 열고를 하면은 케이스 분류하면서 비교되지 않으면서 읽어야 되고 그 지점들은 이렇습니다. 공개형과 비공개형 데이터 무단 변경과 일부 지워진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잘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마지막에 좀 관계 파악 이거는 6월 모의고사와 마지막 마무리로 좀 비슷했는데 그런 관계 다발은 정확하게 모델링하면서 아 얘가 이럴수록 제가 저렇게 되는구나 묶어가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잘 했을 거라고 믿고 11, 17번 이것도 좀 흐름은 좀 긴 편이지만 결국에는 입장견을 정확하게 파악해두고 또 현실감이라는 가나 지문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죠. 이걸 바탕으로 끌고 가면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읽었다면 좀 쉽지 않았을까 탑5 안에 들어갈 만한 문항이 딱히 없다고는 보입니다. 이 가나 지문에서는 근데 6월 모의고사의 가나 지문 기억나시죠? A어의 도덕 문장 그걸 기준으로 항상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평이했거든요. 실제로 22학년도 9월 모의고사도 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1% 97점 정도 되잖아요. 이때도 가나 지문이 굉장히 평이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때 경제 소재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다시 22학년도 가나 주제통합형 지문에 해겔의 미학이 나오면서 상당히 까다로웠었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좀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딱히 얘기할 건 없었는데 선택과목에서 오히려 5담역 1위가 나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예측이에요. 특히 언매에서 35번 왜냐하면 품사통용 파트나 학생들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 파트예요. 실제로 공부의 어떤 범위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끝도 없이 상황들을 확인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암기해두고 내신처럼 내가 암기한 영역 내에서 푼다 이런 느낌의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지만 암기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을 보고 조건을 따져가면서 풀어야 되고 다양한 문제풀이 경험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뭐랄까 응용 아닌 응용 문제라면 학생들이 언매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35번이 오답률이 좀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면 좀 어땠을까 다른 거는 특히 제가 언급할 만한 문항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답이 손을 들고 있어요. 사실 22학년도 수능 23학년도 수능 24학년도 수능 3년 연속 언매가 상당히 까다로웠죠. 그런 어떤 시간 끌기형 지문형 문법이라든지 선지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공부를 잘 해왔다면 유연하게 좀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화작이들도 화작에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40번 하나 정도 일단은 융합세트는 호흡이 좀 길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범주화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범주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일단 이런 내용 여기서부터는 토의를 한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떨리고 있다. 소주제 단위로 좀 커팅을 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것들이 나 지문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꼼꼼히 보시기는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좀 그런 흐름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40번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 기존 기출의 틀에서 어떤 신경향이라고 얘기할 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요정도로만 준비했는데 하반기 때 결국에는 잘 봤어도 못 봤어도 이렇게 되면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근데 지금 고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국어와 관련된 잡설들이 있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면서 학습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평가원 기출 문제 파이널 때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야 될까요? 보통 아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있는 친구들은 첫 번째는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푼다고 해서 뭔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몇 회독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뭐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파트이긴 한데 제 생각은 아무리 기억이 나더라도 오전에 오전에 뭐랄까 좀 뇌를 깨우는 공부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시작 오늘 하루의 시작은 평가원 기출 지문 중에서도 약간 좀 주옥 같은 아주 그냥 뭐랄까 적절한 난이도에 뭔가 교훈이 있는 그런 S급 평가원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아침 공부를 시작하면 어떨까 그래도 매일 꾸준히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있고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평가원스러움이라는 게 있을까 과거 기출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죠. 연연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곰탕이 아니기 때문에 다섯 번, 열 번, 열 다섯 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저는 과목에 따라 이건 편차가 있는 거지만 국어 과목에는 분명히 평가원스러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원 지문 특유의 정제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시험도 또 확인이 되지만 얘네들이 비교대조를 할 때는 확실히 이렇게 상위어를 잡아주고 이 분류 기준에 입각해서 깨끗하게 전개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만이 특히나 잘 구현해주는 글의 어떤 뼈대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막판에 보는 지문에 의해서 감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너무 사설과 EBS만 보다 보면 기준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또는 생활 리듬에 따라서 누군가 또 저녁에 매일 꾸준히 양질의 지문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 평가원 기초 문제 어느 정도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을 철회하시고 저희도 믿어주시고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에 한해서 평가원스러움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봐달라. 또 우리 이런 친구들도 있죠. EBS 무용론 실질적인 연계율은 낮다. 이걸 주장하면서 또는 평가원 기초도 똑바로 안 되는데 뭔 EBS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거는 다양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근거들은 결국 EBS를 하기 싫다. 그 근거가 제일 세요. 시간도 없는 데다가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EBS는 굳이 안 봐도 돼. 라는 것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국어의 본질은 정확하게 여러분 문학은 이렇다. 언매는 이렇다. 독서는 이러이러하다. 국어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몇 가지 통용되는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능 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냥 국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학을 한다기보다 수능 문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그 해의 트렌드에 맞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해는 EBS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해는 EBS가 꼭 필요할 수도 있죠. 올해는 EBS가 꼭 필요한 해입니다. 기추문제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는 EBS를 건들면 안 된다. 아니요. 기추문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하위권인 친구일수록 지금 이거 연계 정도란 봐 보세요. 수능 특강을 반드시 풀었어야 됐어요. 수능 특강 그대로 현대소설이 지금 나왔잖아요. 여러분. 고전 시간은 EBS 외부분을 안 내고 있어요. 6월, 9월에서. 물론 이번 9월 모의회사는 딱 1수부터 4수까지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을지라도. 어찌 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기출과 EBS는 병행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템하고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아 난 기출 다 한 다음에 볼 거야. 또는 나는 수십 하니까 EBS를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중요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누구는 다 할 수 있고 누구는 일부만 하겠지만 어찌 됐건 매일 꾸준히 봐야 될 컨텐츠 중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 문제랑 EBS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될 컨텐츠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시간 부족 호소한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정확하게 EBS를 파야 돼요. 시간 부족은요. 정확하게 어떤 판단이 빠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기인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두 가지예요. 평가원의 어떤 전형적인 문항 구성이라든지 지문의 흐름이 안 보이기 때문일 거고 두 번째는 연계 내용을 몰라서죠. 알고 읽으면 상당히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이야기잖아요. 독서 같은 경우는 시험장 가서 결국 다시 읽어줘야 되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 편집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소설 구도를 알고 있다. 인물을 알고 있다.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부족을 호소할수록 두 가지 특히 EBS를 꼭 병행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제가 이 얘기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해 그 해 트렌드에 맞는 거니까 맡겨야 될 문제니까 하지만 올해에 한해서는 꼭 봐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런 친구들도 또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선생님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이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평소에 강의를 들을 때 한 지문 풀고 한 지문 해설 듣고 한 지문 풀고 한 지문 해설 듣고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9월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나름대로 한 친구끼리 한 지문씩 승부를 보면 자 10분 줄 테니까 한 지문 해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린 이제 한 지문씩 하는 게 아니죠. 한 지문을 보는 거랑 한 회차를 보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특히 이 생각하는 친구들은 꼭 매주 1회에서 2회분 정도의 모의고사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80분 속에서 한 지문을 보는 거랑 10분 동안 딱 그 한 지문만 생각하고 한 지문을 운영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약간 풋살 같은 거고 이건 추구경계예요. 비유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훈련이 좀 부족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아 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6평에 90점 정도를 받았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럼 나름 6평 난이도를 고려해봤을 때 1등급이기도 하겠고 잘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이 난이도에 90점이 나와 버린 거야. 그럼 이제 3등급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침울하게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왜 점수와 상관없이 아니 죄송합니다. 난이도와 상관없이 왜 점수가 일정하지? 그게 뭐냐면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시험이라는 건 출제 항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국어라는 과목이 수학처럼 단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독서에 대해서 순서 과정을 예를 들어서 물어봤다. 6월 모의고사에. 근데 9월 모의고사인지 그런 항목을 또 안 물어봤죠. 그쵸? 대신에 또 다른 걸 물어봤거든요. 1문단에 있는 정의 끌고 내려오기. 그게 이제 10번 같은 거예요. 아마 10번도 탑5 안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문단에 기본 정보를 쭉 끌고 내려와서 읽을 수 있었느냐. 그게 또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6월 모의고사에 없어요. 6월 모의고사 과학지원 기억나시죠? 그냥 어원 정도만 밝히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문단 역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6월 모의고사의 출제 항목이 뭐 1번부터 쭉 10번까지 있다고 했을 때 아 여기에서 내가 한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거지. 근데 시험이라는 건 또 독립이기 때문에 9월을 봤더니 출제 항목이 뭐 A부터 조금 쉬웠으니까 F까지라고 해볼까요? 근데 내가 또 여기서도 또 나름의 약점이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험이라는 건 결국 궁합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회차에 딱 적합한 인재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회차든 이 회차든 내가 조금씩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량이 부족한 것이니까 좀 생각을 좀 다른 각도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침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수능 날 내가 모르는 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능 적합형 인재가 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국어 잡설이었어요. 그럼 결론은 이거죠. 평가원 기출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 EBS 학습 올해 같은 기조라면 기추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 실전모의고사 안 풀면 시험 운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키워드 강민철 너는 파이널 콘텐츠로 제공을 할 거냐 지금부터는 제 수강생들을 위한 화면이니까 비수강생들은 뭐 이쯤에서 끊고 정식쌤 시작할 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공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주요 기출 문제들을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이미 제 파이널은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7월 달에 그래서 강의분 그리고 올해 기출을 보는 거죠. 우기분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아 나는 과거의 기출은 어느 정도 지금 섭렵이 되어 있다. 학생들마다 다른 거 제가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강의분 우기분을 통해서 두 개를 같이 도모할 수 있거든요. 주요 기출에 대한 언급도 하고요. 주요 기출의 어려운 구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EBS 연계 대비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바로 이 코너로 가시면 돼요. 이 콘텐츠로 가시면 되고 아 나는 뭔가 아직 기출이 완비가 안 되었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결국에 강의분이 이 세기분보다 기출 문제를 더 꼼꼼히 다룰 수는 없어요. 강의분은 주요 기출의 주요 구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점검하는 강의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하나씩 눌러서 봐야 된다면 세기분을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친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난 기출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래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고 EBS 연계랑 같이 하고 싶다. 그럼 이거 두 개 하시면 되고 나는 기출 문제 부터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실전보위고사를 매주 본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은 분명히 달라요. 시험도 상황 속에 놓여진 횟수에 입각해서 유연한 대응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실모를 푼다. 이거는 좀 위험한 공부일 수 있어도 매주 한두 회분은 딱 적정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낯선 지문을 풀어본다는 관점에서도 좋고 또 요즘 실모들은 다 EBS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EBS 소재를 정리한다는 관점에서도 좋으니까 매주 좀 봤으면 좋겠고 당장 내일 이간 파이널 모의고사 또 열심히 7, 8월에 찍어놨거든요. 일단 내일 4회분이 오픈이 되고 추석 연휴 끝나고 3회분이 이어서 또 오픈이 됩니다. 그럼 제가 6월 대비로 지금 3회분을 오픈을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9월에만 7회분이 오픈이 되니까 벌써 10회분이에요. 그리고 10월에도 또 오픈합니다. 이게 9월이고 10월이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0월에는 한국사 이슈 한국사도 해야 되고 할 게 온갖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9월 달에 추석 연휴 기간부터 잘 활용해가지고 모의고사 운영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게 여러분 고스란히 10월 달로 넘어가면은 다 풀 수가 없어요. 전국의 수험생들이 여러분 파이널 모의고사 몇 개 풀고 수는 걸 것 같아요. 많이 풀면 2, 3개야. 그러니까 그걸로는 부족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충분히 좀 풀고 가셔야 되니까 제가 내일 런칭을 할 때 확인을 좀 하시고 잘하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좀 선택을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감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괜찮은 모의고사들이고 또 이번 9월에도 나름 적중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괜찮은 모의고사니까 같이 실전 모의고사 훈련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너무 취하지 마시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과목이라는 게 수학, 영어와 달리 부동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를 정서적으로 위로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팩트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밑둑끝도 없이 응원 이런 거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냥 팩트만 열고 하는 거예요. 부동층이 확실하지 않아요. 막판에 감일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평가원, EBS, 실전 모의고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딱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끝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예단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거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묵묵히 진행하시면 어떨까. 자 그리고 시험 끝난 직후에는 뭐 3, 6 뭐 이렇게 다 똑같았어요. DM이 엄청나게 오는데 제가 오늘 아예 프로필에 박아놨어요. 제발 DM 좀 보내지 마시고 인스타 들어가면 렉 걸려. 그리고 온갖 이상한 감정들을 막 배설해요. 시험이 어려우면 막 징징대고 잘 보면 자기가 진짜 실력이 오른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또 취해요. 너무 취하지 말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온갖 DM들을 다 보낸다니까 심지어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제가 요리사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오늘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먹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시고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평가원, EBS, 실무 이걸 어떻게 내가 계획을 짜가지고 남은 70일 동안 학습할까? 계획 짜시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꿀잠 자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전 여기까지고요. 정식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영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